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역사책 한 권 그리고 미술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죠. 이제 슬슬 철학 분야의 책을 한 권 좀 소개해드릴 차례가 된 듯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은 제가 아주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시책말로 최애하는 책, 정말 애정하는 책입니다. 바로 박민영이라는 분이 쓴 이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별칭을 좀 붙이자면 속칭 개념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문철학 또는 정치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최소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요. 이 책은 제목 이즘이라는 말에 걸맞게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온갖 사상, 이념들을 정리해놓은 개념서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이상의 나이대라면 누구나 학생, 사회인, 직업, 신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 둘은 어떻게 구분이 좀 가능하신가요? 또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차이점은 비교하실 수 있으신지요? 칸트, 헤겔, 마르크스의 핵심 사고체계를 각각 한마디로 개념화하실 수 있나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마오쩌뚱의 사상을 마오이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민족주의는 서로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자 생각보다 질문들이 좀 까다롭죠.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막상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배워봤던 것 같긴 한데 한마디로 이 메타 컨셉화해서 말하자니 정리가 또 잘 안되는 그러한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들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총망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이즘이란 책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관할 강의를 들을 때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각종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들을 일목요연하게 갈무리 해놓은 거죠. 이런 종류의 책을 흔히 개념사전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러한 개념사전 형식의 책들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출간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 아직 개념사전 형식의 책치고 이 책만큼 꼼꼼하고도 적당한 분량으로 서술한 책을 못 봤어요. 대부분 이 개념사전 형식의 책들은 분량이 너무 적어서 마치 네이버 사전을 보는 것 같거나 아니면 매니아들, 시첸말로 덕후라고 하죠. 이 마니아들이 써놓은 위키피디아 문서처럼 분량이나 세부 내용이 지나치게 장광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딱 필요한 얘기들만 적절한 배경, 맥락적 지식을 활용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요약해놨어요. 심지어 문장력, 표현력도 빼어납니다. 글쓰기가 깔끔해요. 그래서 가독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이 2008년도쯤 나온 책인데요. 전 거의 한 벌써 약 12년째 이 책을 대입수능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혹은 레포트 수업을 받는 제 대학생 수강생들한테 거의 매년 필독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새롭게, 다시 정석으로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성인분들한테도 자주 권장해드리고요. 그만큼 인문철학, 혹은 정치사회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핵심 쟁점들, 담론들을 이해하는데 개념적으로 아주 견고한 틀, 기둥을 세우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특정 학자나 사상가의 본질적인 이데올로기도 모른 채 공부를 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학자나 사상가들이 만든 이론을 이렇게 하나의 요약된 담론으로 개념화하는 일은 공부의 뼈대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뼈대, 틀, 기둥도 없이 공부를 하면 말 그대로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죠. 이 책을 1000%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개념 사전은 두 번 활용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학자나 사상가와 관련된 책을 읽기 전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엔 해당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어떤 학술서나 아카데믹한 평전을 읽기 전으로 한 번씩 읽으면 아주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 책 이즘의 자유주의 파트, 보나파르티즘 파트 같은 걸 미리 읽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을 본격적으로 다 읽고 난 후 그 책 내용과 이 책 이즘의 설명된 자유주의나 보나파르티즘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만약 내가 러시아 혁명에 관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 책 이즘의 사회민주주의 파트, 볼시애비즘 파트, 스탈린주의 파트 같은 부분을 미리 읽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관한 책을 본격적으로 다 읽고 난 후 그 책 내용과 이 책 이즘의 사민주의나 볼시애비즘, 스탈린주의에 적힌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이즘은 일종의 보조제나 보충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학술서나 아카데믹한 평전을 읽기 전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프리뷰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책 내용을 압축하여 그 요체만 써머리하는 차원으로 다시 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예습 복습용으로 써먹기 딱 좋은 책입니다. 개념 사전 형식의 책들은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 이론, 기념, 사상, 이데올로기 이러한 메타 컨셉 형식의 지식은 일종의 키트, 즉 잘 차려진 정부의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밀키트가 뜨고 있죠. 포장된 내용물 그대로 냄비나 그레스 담으면 바로 음식이 되게 만든 식사물. 그게 바로 밀키트잖아요. 이 책 이즘이 소개해주고 있는 이 각종 이즘들도 비유하자면 지식 키트, 정보 키트인 거죠. 평소에는 잘 포장된 형태로 가볍고 얇고 조그마한 형태로 머릿속에 쟁여뒀다가 이 지식을 상세하게 풀었을 일이 있을 때 바로 딱 꺼내서 확장시키면 되는 지식 정보 세트. 이게 바로 이런 이즘 같은 개념 사전의 책을 미리 보면 좋은 이유입니다. 정말 이 책은 너무도 좋고 훌륭한 양서인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각종 이즘들이 소개된 순서가 뭐랄까요?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본래 학자나 사상가도 생물 연대에 있어서 선후관계가 좀 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각각의 이데올로기들도 사회적으로 발생한 순서가 있게 마련이고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근대로 치자면 칸트 다음엔 니체, 사상도 마찬가지죠. 자유주의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역사 흐름에 맞춘 진행 단계나 순차가 있는데 그게 목차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쉽게 비유해서 역사 서술 방식으로 치자면 마치 편년체와 유사하게, 약간 이념, 사상별로 연대적인 차례를 맞추면서 차근차근 서술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요. 이 책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하고 챕터들 간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차서가 부여되지를 못했다는 점. 그게 오게티라면 오게티, 유일한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 딱 한 가지 아쉬운 점만 제외하면 흠잡을 게 없을 만큼 상당히 잘 쓴 매우 괜찮은 교양서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 굳게 먹으시고 과감히 지금부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문 철학과 정치, 사회학의 주요 담론들을 아우르는 개념 맛집, 책 이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